그래서 쳐볼 것 같은데요. 칸나만 치고 드레드 또 뺏어. 그쵸. 아 근데 이거 마크 맨도 있고 쉽지 않아 보입니다. 그래도 드레드. 그래도 빨리 드레드. 아 이건 안 돼요. 저게 가. 마이탈. 마이탈이. 와 대박. 마이탈 뛰기 시작했어요. 하늘에 더 떨어졌어요 지금. 이거 드레드의 영압이 오히려 각을 내준 것 같아요. 이게 드레드만 보고 있다 놓쳤거든요. 아 그쵸. 그렇게 철저하게 봉쇄했던 한석풀 바라봤던 딜라이트도.